조심스럽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천이 왜 닭갈비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닭갈비가 왜 충천에서 유명한지 아세요? 네. 어, 왜? 얘기해주고 싫어요. 왜요? 오늘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장난치겠다. 고기는 바로 올리시고요. 10초마다 한 번씩. 네. 제가 들었지 10초에 한 번이에요. 10초에 한 번. 왜냐하면 이게 숯불이기 때문에. 타니까. 아니면 타니까. 이제 되는데요. 이제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크기 좋아하세요? 너무 잘지 않나요? 잘, 잘아요? 네. 그걸 자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색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또 군침이 확 도네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거 한 번 또. 일단 이거 하나. 네. 여기 딱 한 번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요. 아, 맛있다. 그럼 비빔물으로 가볼게요. 아, 이것도. 야, 큰일 났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이거 하나 싸서 먹으면. 아, 두 개 한번 싸볼게요. 두 개를 싸신다고요? 일단은. 야, 10초 됐잖아. 야. 야, 이거 이거 바꿀다. 음. 여기다가 진짜 하나 싸서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거 진짜 쌈에다가 한 쌍 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 맛있다. 이거 좀 넣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자기야, 이거 뒤집어야지. 이제 잘라야 돼. 이제 잘라야 돼. 여긴 친한 후배랑 와야겠네요. 좀 편하게. 이병어랑 같이 가야겠네요. 춘천 이병어. 내가 자를게. 진짜 못 자른다. 그래요? 네. 사이즈 작아요, 제가? 이거 그렇게 잘게 자르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해서 반을 딱. 어? 왜요? 처음부터 네가 하지.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들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들었는데. 어떻게 네가 하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형이 하지라고 했지. 잠깐만. 이거 타요, 타요. 조셉. 근데 이게. 숯불이 다 좋은데. 한 젓가락 끄고 계속 일을 해야 돼. 맞아요. 또 탔다, 이거. 이거 봐, 안 하면 타요, 이거. 아,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응.